이번투한 인생 근데 너 기회가 쟤죠?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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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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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정갑팡 보고 알긴 했는데 110개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50개, 200개까지 더 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동점 주다가 나가기도 했고 제 역할은 거기서 무조건 막는 일이었고 거기서 또 삼진이나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막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힘껏 던졌고요. 성우 형 쌍인도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말씀하신 저희가 볼 때는 꼰대를 가보겠습니다. 꼰대를 가보겠습니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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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애들이 자꾸 꼰대 꼰대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또 이것도 꼰대라는데요. 꼰대 아니라고 하면 꼰대라는데요. 아 그래요? 그럼 꼰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저 꼰대 아니에요. 네 뭐 제 와이프가 되게 아침밥도 잘 찾아주고 되게 지금 행복하게 잘 쉬운 생활하고 있습니다. 네 뭐 지금 육성공원이 풀려서 팬분들 목소리도 더 잘 듣게 됐고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요즘 또 야구장도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 진짜 힘 많이 받고 진짜 시합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